집사2장 집사2장 집사1장 어디있다 어떻게 알았어? 꿀인거 어떻게 알았어? 여기야 맞아요 여기 벌있지?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가봐야 돼요 엄마 왜 힘들어요? 아유 밑에 아까 하나 앉아있어 잘 섞어요 아 한입 먹어봐도 돼? 이거는 막걸리가 아니고 완전 요거트네 그치 아 나 하루도 나 자신 수고했어 그래? 안 오고 저희 걸로 봤어 반가웠어 드디어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의 타쿠야키를 파먹어 어때? 감자가 맛있어 고마워 아빠는 나나 먹으려고 준거에요 고마워 어때? 새로운 방에서 먹으니까 뭔가 이사해서 짜장면 먹는 느낌 같지 않아? 응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? 네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요 확실히 이 넓은 넓은 방을 잠만 자는 침실로 쓰기엔 아까웠어 응 안방 화장실 때문에 포기로 못했는데 안방 화장실 과감하게 포기했어 약간 잊어버린거 같은데 약간 잊어버린거 같은데 내가 예전에 자기한테 말했잖아 내가 나는 자기한테만 잘하고 자기한테 잘하고 기억나? 응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둘 다 잘해야겠다 자기한테도 잘하고 자기한테도 잘해야겠다 이거 꿀술 아니에요? 아니야 이거 술인데? 술이 뭐에요? 꿀술? 꿀술 맞아 꿀술 꿀술 꿀맛나는 술 맞아 나중에 어른 되면 아빠가 맛있는 술 꿀술 맞잖아요 맛있는 술 아빠가 선물해줄게 처음에는 어떤 술로 인원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? 꿀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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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가지고 오우 월루삼 음 맛보다 자 쓰네 꿀술 말이야? 아니 꿀술 말고 자긴가? 응 자음처럼 잠이 있을래 근데 그만 먹어 왜? 안 먹었어? 그래도 달고 저녁에 갓먹었나? 어 닭강정에 밥 좀 먹었어 나 갓먹자 배부르다고 이렇게 그만 먹는 것도 처음 보네 감자를 그만 먹어 잘 먹었습니다 옷 좀 갈아 이거 네 아 살꺼 아 불편함이 어떻게 파가 오지마세요 어 아 아 아 살꺼